자, 오늘의 게임 로블럭스에브리세컨드 유갯 플러스완 점 파워 입니다. 어... 여러가지 얻어보려고 합니다. 나가보도록 하죠. 배지 얻어보겠습니다. 일단 제가 승리를 10으로 맞추고 왔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배지 얻기 위해서. 팩 출시 예정. 사탕 20개? 사탕 20개로 뭐 이상한거 라디오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사탕 어디서 하는지 알려줬어요. 원래는 1,2,2 이것밖에 없었는데 자, 블록시 콜라 먹을 수 있고 끝내 주죠. 다크월드 여기로 갈 수 있어요. 여기 오자마자 그냥 하나 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또한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스프레이. 원래는 없었는데. 새로 생겼습니다. 여기서 하면은 무게. 이게 사탕 얻을 수가 있어요. 여기서.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이거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. 여기 오르면 기타 차원이라는 배지를 얻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실험. 진립 배지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원래 맵으로 돌아가 줍시다. 이렇게 되면 노말 워드로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만 스킨 작은 거 추천드릴게요. 왜냐면 요런 걸 지나가야죠. 봐봐. 죽어 그냥. 그래가지고 적폐 스킨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더 좋고 적폐 스킨 이런 거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 운에 따라 줘야 돼요. 아 멋은 포기할 수 없다. 그래도. 사탕은 이제 올라. 갓. 때마다 하나 주는 거니까 그러면 20회 승리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네요. 핸디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 적폐 스킨. 이렇게 하면 키를 얻으실 수가 있고 자물쇠도 얻을 수가 있어요. 여기. 어. 안돼. 딴 데에에에에에에.... 아 그리고 이 게임 이름은 로블럭스 버티에서블리 세컨드 유겟 플러스 원 점프 파워라고 돼있어요. 말 그대로예요 아 그리고 아까 저기에서 자물쇠를 얻을 수 있어요. 아까 그 말은 뭐냐면 1초당 1점프파워를 얻을 수 있는 거요. 그래서 계속 강해지면 됩니다. 그리고 요거 자물쇠하고 키 얻으신다면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오실 수 있습니다 다가 봅시다 다시 아이템 1,2,3,4,5 이렇게 얻어 줍시다 자 그리고 여기로 가주시면은 투명 막대 같은 게 있거든요 따라가 주시면 여기서 무한 공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야 나? 나 왜 날아감? 얘 저거 핵인가? 아닌가? 나 못 봤거든? 나 왜 날아갔냐? 뭔 사람이 있냐? 아무튼 아아 원래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빨간색, 주황색, 노란색 이렇게 계속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는 곳 올라가면 되는데 뭐 아무튼 아 그리고 여기 또 배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그냥 방문해도 배지를 몇 개 주냐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를 줍니다 저기 위에 점프가 낮긴 한데 이건 될 거야 점프할 때 튕겨져 나오는 거 예봐요 점프할 때 튕겨져 나오는 거 예봐요 한 이 정도 하면 돼요 이렇게 무빙 해주시면 카우보이 만드실 수 있어요 이 카우보이에게 다가가면은 카우보이 비밀 배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나 왔거든요 여기 위에 달 보이시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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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달 이것도 점프하고 올리신 다음에 저 달 위에 올라가면은 배지 하나 얻으실 수 있고 여기 이거 보이시죠 요거 깨시면은 보상을 받고 꼭대기로 점프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깨셔도 메가타워 정상에 도달하면 이 배지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가타워 완성할 배지를 얻으실 수 있고 오락실이라는 배지가 있는데 이 오락실 배지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바로 1,3,5 윈스 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요 요 깨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점프맵 간단한 오비를 깨주셔야 돼요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뭐야 저번에 했는데 그냥 외워가지고 깼어 근데 왜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한 거야 아악 살려줘 자, 3 여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슉 슉 슉 슉 슉 요렇게 가주시고 여기 위로 요렇게 요렇게 가주시면은 세번째 슉 가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다섯번째 윈스 저기는 요거를 깨주셔야 돼요 가봐 가봐 모든 오락계의 장애물 게임을 완료하면 이 배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뜨는데 아니 아니 아 에휴 자 세번째 것도 깨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 거 깨면 되죠 아 됐다 와 왔대요 이거는 블럭들을 피해서 까지 도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요거는 빠르니까 요렇게 끝내고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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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여기 열 번째 여기 뭐야 하면은 오락실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요 로블럭스 요 로블럭스 로블럭스밝 맥디 세컨드 유겟 플러스 원 점프 파워였구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마지막으로 깨고 끝납시다 바이바이